안녕하세요 아티스트 핑리그 전주에 살고 있는 경영학과 일리학원 양중훈이라고 합니다 안녕 지금은 수업을 끝내고 이번 주에 곡 리스트를 보내달라고 해서 잠깐 동아리방에 가서 노래 연습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냥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왜 이렇게 힘들어 5층이네 네 그럴 것 같아서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? 됐다 전송하드려요 아 맞아요 진짜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제 학교 동아리방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입니다 진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는 아니고요 저는 지금 학교 영어회와 수업이 있는데 그걸 신청하려고 잠깐 인터넷을 뒤지고 있어서 이거 하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조금 한번 골라보고 오늘 리 이거를 결정해서 리스트를 한번 작가님한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전북대학교인데 굉장히 어 다양한 동아리방에 모여있는 학생회관이고요 보통 밖에서는 춤동아리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뭔가를 춤을 추고 있습니다 청춘이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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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 보시면은 수강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갑자기 영어에 할 수업을 가야 될 것 같아서 노래 하나는 부르고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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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산을 오산 넣고 왔다 우리 다시 엘리베이터 안녕 There's something that I want to talk to There's something that I want to talk to I'm doing great I'm doing something Thank you Mayb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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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little 영어 회화가 끝나고 다시 또 동아리방에 가고 있습니다 That was nice to meet the new people 저는 다시 학교 동아리방에 왔는데요 그 제가 학교 학습 몇 개 연습하고 한 번 가보겠습니다 아 Tell me something boy Aren't you tall? Try to feel that boy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 you biparti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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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케팅 학회에서 발표 수업을 하고 있어서 마케팅 학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여기는 전북대학교 분수대입니다. K-po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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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-pop.